1위 왜 이렇게 안 죽어? 위에 있는 위자 4위 2위 한 utilise 전부 1위 2위 1위 2위 2위 RUN 핵이야, 씨발! 핵이야, 씨발! 핵, 씨발! 핵, 씨발! 핵, 씨발! 핵, 씨발! 핵, 씨발! 벌레 컷! 오, 킹, 투! 꼬리안, 꼬리안 해커! 이야, 한국이, 한국이 새끼가 핵을 쓰고 있어! 드러운 새끼, 이거! 라고 말하면 안 되지! 아, 미안합니다! 아, 부러워! 아, 부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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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 있는데 내가 죽여서 미안해! 뭐, 뭐, 핵버스 태워주려는 거 보니까 버스기사인 거 같긴 한데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 사람이 그렇게 사면 안 돼! 정정당하게 게임해야지, 부러워! 자, 핵쟁이, 이거 독택은 내가 간직해야겠다! 오, 킹, 투! 혹시 보셨다면 얘는 핵이에요! 핵 아닌 거 같다고? 아니, 핵이 아니었... 핵이 아닌 거 같다고요? 그래요? 아까... 이거 관통샷을 못 보셨나? 핵 아니야? 아니, 이거 관통샷을 못 보셨나? 아니, 뚜껑에... 뚜껑에 대가리가 엄청 터졌는데... 아우, 알겠습니다! 네! 내가 이 방 냄새를 맡았는데 여기만 얘가 다가 아닌 거 같애 저쪽에서도 아까 죽는 소리 많이 났거든요? 요거 나가야 돼! 이거 내가 보기엔 이거 나가야 돼! 핵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 방은 핵이 한두 명이 아니야! 이거 도망가야 된다! 하... 이거 먹고 도망가자! 자잘한 거 먹고 도망가자! 가방 안 깁혀줘, 저거랑! 대기였으면 죽었다고? 아니, 이게... 내 추억이 사라진다! 아하... 아니야... 이건 너무 대놓고 썼어... 이건 진짜 너무 대놓고 썼어... 중인제 탐보자고 M80이에요! 바보같이 M80 써가지고... 아, 이런 맘에 안 되지! M80 써야 돼! 오킹! 코로나는 추억이 쌓이고 있어! 을... 감사합니다! 네... 이거 완전 다efurs에 도망가자! 저거가 도망가자! 원해! 원해! 아유 관통차 조심해야되 이거 저번 시즌 하는거 같다 저번 시즌도 이랬거든요 오른쪽 하나 돈거 아냐 지금 저번 시즌 저번 시즌 너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 저번 시즌 주말이 저번 시즌 저번 시즌 뭐 드림 하나 잡은 것 같기도 한데 못 잡았어요 하나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센터 G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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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하나 지키고 하나가 지금 왔다갔다 하거든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나 더 적 tempo 흑이네 잡았어 핵쟁이 사명킬 F**k you GG F**king 해커르스 예아 봤어? 조졌다 후 존나 밀었다 진짜 족밥대 진짜 핵 아니면은 쉽게 잡았을 것 같긴 한데 후후 베이비 짜릿했어요 손에 진짜 손 땀나는 게임 했어요 오랜만에 얘도 핵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각을 정확히 알고 들어왔거든 3인큐였네 이거 너무 무섭고 2인큐였네 8,6,A1 다 버릴게요 8,6 안 키우니까 우리 방 잡은 놈 이놈인가? 이놈인가 보네 레이지 토우즈 이미 한 친구를 죽이고 왔네 어 얘가 아스날에서 아까 총 쏜 놈 같아요 하나를 죽이고 왔어 한 번 8,6,A1 요거 대신 요거 접어서 가져갑시다 벨트 아깝긴 한데 버릴 땐 버려야죠 후후 랩 인원이 10명입니다 10명인데 지금 4명 죽었어요 4명 죽었고 메디컬 라인에 뭐 있어요 메디컬 하나 나갔어 하나 나갔으면 여기 3명 하나 죽었으니까 4명이니까 5명 남은 상태에서 하나 나갔으니까 4명 남았어 한 번 더 없었으면 후후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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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힛 정말 진짜 야다를 분해할게요 아다를 챙기하기는 솔직히 너무 아깝지 급해가지고 여기서 레이더 하나 잡고 호들짝 뛰어왔네 자 루팅 시작해봅시다 아 축하합니다 기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6만 원짜리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 2만 원짜리 메디컬 라인 쭛쭛쭛쭛 쭛쭛쭛 쭛쭛쭛쭛 이쪽 라인 싹 긁혀 저쪽으로 푸시하지말고 확실하게 여기 먹고 부족하면 갑시다 안 가게 안 가게 안 가게 안 가게 안 가게 아 누워있네 레이더가 어? 뭐야!!! 와 진짜 위험했어 그라나타 아니 폭명중률이 왜이래? 미쳤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치네 아니 쟤네 왜 누워있냐고 계속 누워있어 계속 누워있어 폭가자 그런ruk 과연 발사아악! 진짜.. 개빡세네 잠깐만 첫번째 레이더 4티어 이상 쟤 아니에요 얘에요 아 얘 아니구나 얘 맞아 4티어 입니다 축하합니다 ười 완성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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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공간이 많이 비어요. 너무 무거워. 그냥 있는 거 대충 챙기고 가야겠는데. 너무 무거운데. 둥지로 먹기. 나머지 한 칸은 여기서 채우고 갑시다. 너무 무거워. 벌브. 다이어리까지. 오케이. 못해도 100만원 떡상이다. 간다. 일단 총만 해도 10만원에. 13. 15. 20에 24. 26. 26. 앞에 있다. 15. 25. 25. 25. 25. 40. 25. 24. 27. 24. 48. 아까 걔네 친군가? 메인을 불렀어요 놀린데? 뭐야 이거? 나갔다 나갔대 둥지를 안 까놨어요 둥지를 안 까놓지 않았어? 둥지를 안 까놓지 않았어? 둥지를 안 까놓지 않았어 확인 깔끔하게 탈출했습니다 예아 액쟁이 파티 3인큐 조지고 탈출 완료 GG 너무 섹시했다 너무 좋았다 자와자차 납니다 와.. 개빡세써 솔직히 레벨업 고맙습니다 Ruth 고맙습니다 선착 슬픔 스피티 스피티